어? 아빠 엄마! 왜? 빨리 와! 새 스킨 나왔어! 어? 진짜? 아 그럼 오랜만에 불을 해야지! 뭐 신규 스킨 나왔다고? 어! 여기 레너지 칼! 레너지 칼? 보자! 근데 손에 버섯을 들고 있는데? 이거 내가 가져야겠네! 너야! 그런 건 없지! 오! 오빠! 던져봐 던져봐! 진짜 버섯들이야! 던져봐! 오! 진짜 버섯이야! 엄청 큰 버섯! 와! 이거는 레너지 칼이 아니라 버섯 칼이네! 버섯 꼬리 칼! 어! 궁극 한번 보자! 뭐야 저거! 깜빡! 버섯! 엄청 큰 버섯들이 보자! 야! 근데 모자도 딱 어울리는 거 같아! 손개구리 모자! 와! 손개구리 도리! 딱 보니까 니하고 똑같네! 그럼 내가 가져야지! 야! 우리 집에 그런 거 없지! 버섯돌이 칼을 가지기 위한 대결을 해야 되겠죠? 응! 그러면 팀이 안 맞잖아! 2대2 하려면! 그러면 아빠가 엄청난 고수를 데려오겠다! 어? 뭐? 너희 둘이 편 먹어! 아빠는 고수랑 편 먹을래! 누군데 둘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야? 아니 우리 집에 엄청난 고수가 있지! 원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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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고수! 귀염둥이 고수! 나 못하는데! 괜찮아! 원희는 아빠랑 향만 먹으면 돼! 아빠가 다 물리칠게! 와! 아빠가 물리치면 원희 등장 죽어! 레더지 칼을 얻기 위한 경기를 해볼게요! 그러면 당연히 우리 팀이 가지겠네! 옥치! 나는 그냥 다른 거 사줘! 어! 그래! 그렇게 하자! 버섯돌이랑 엄마만 공격하면 되는 거야! 먹고 와! 먹고 와! 어! 밑에 AI! 오! AI 완전 잘 쏘는데! 바로 한 번 가자! 어! 언니야! 조심해! 죽으면 안 돼! 어! 발 밑에다! 오! 오케이! 잘했어! 오! 나 안 죽였는데! 아! 또래 맞았구나! 뭐야! 오! 언니! 죽지마! 죽으면 안 돼! 죽지마! 아! 안 돼! 계속 가! 계속 가! 먹고 가! 오! 언니 찾았다! 오! 언니 찾았다! 아! 아! Aa! 쿨이! 쿨이! 푸리모! 아! 왜 이렇게 extra 일밀어! 상상도 못한 질이야! 아주 잘할 질! 아! 아! 우와! 경기 끝났는데 결과도 나왔던데 내가 도둑둑둑 아니야 도둑둑둑 와 잘 됐다 언니 이제 가서 놔라 알았어 나 이제 가서 놔 예 아 좋겠다 자 버섯돌이 갈 아우 똑같아 좋겠다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그럼 바로 경기해야지 타라고 써봐야죠 아 싸웠다 그러면 신규 스킨을 뽑았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이게 아니? 귀여워 카이 좋겠다 다음 신규 스킨은 꼭 아빠가 가질거야 아 맞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3개 나온거야 오 아까 웃어 들었네 우와 아빠 잘한다 어디에 잡지 왜 잡지 또 잡았지 들어옵 아 이게 쉽고다 아 이건 쉽다 아 근데 뭐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 느낌이지 않냐 어 저 일본에는 저 일본은 잠깐만요 일본에 있는 저 내가 진짜 저 딱 진짜로 양 장갑 뭐야 벌써 저만큼 깎였어? 뭐 끝나겠는데? 끝나겠는데? 끝났는데? 아 쉽게 이겼어요? 엄청나게 잡은 거 같은데? 이거 엄청 빨리 끝나는 거 같은데? 오랜만에도 팀워크 잘 맞네요. 자 쟁그램도 이깁시다. 파이팅! 아 시즌은 엄청 빨리 끝났는데?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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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축사도 막 맞아. 아 너무 빨리. 여기 한 놈 있어요? 없나? 여기 두 개 있지 않나? 여기 두 개 있잖아. 어디 가요? 안녕. 여기 그에 있다. 어디 길을까 봐. 어디 가야겠다. 어디 가야겠다. 어 나 죽었다. 어디 있지? 네? 여기 부터 고いて. 어디 해? 있 symptom. 어디 가야겠다. 그 초반에 그런 거에 뭐 미련 갖지 마세요姆아. 여섯 개야 Mark을 맞지? 15개 맞지? pyramid 마시, 1개 είναι 3개. 여기 영국이 이거 있어. 8개야, 질수도 있어 이거. 9개야, 9개야. 죽게만 엄마. 엄마 죽으면 안 나는데. 죽으면 어떡해. 아! 너무 대충했어. 죽게만 아니야. 아, 잡을 수 있었는데. 너는 잘하셨는데 지금 없었네 상대편. 잘하자. 일단 질 게 아니었어. 나 너무 대충해. 뭐야, 찰떡을 해. 칼. 저는 뼈우린가? 아니 했잖아. 아빠 왜. 진짜 처음이야. 아니, 이거 어디서 근데 왜 없었어? 엄마가 빠졌어. 뭐지,서프지 bugün. 뭐지,서프지,서프지. 무슨 장무? 뭐지,서프지,서프지,서프지,서프지. 저 며일이 없어. 또 한 거 없을 때. 거의 프랭크 내 프랭크 엄마가 먼저 아빠 빼야겠다 준비라도 안 와 쟤 프랭크 온다 아 모르겠어요 잘했어요 못뒤 수 있다면 어? 중간에 내 반 화상대까지 보여줬어 어? 뭐야? 오 잘했어 오빠 아 받아 봤어 근데 보름 못날 거 같아 아나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 왜 이겼어 어? 저거는 빨리 넣자 넣을 수 있어 이거 이거 넣을 수 있어 아 이거 넣을 수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했어 어차피 내가 잡았다. 어차피 내가 잡았다. 어차피 내가 잡았다. 아 안돼 안돼 안돼. 벗기면 안돼. 빨리 잡으래 일단. 일단 살아야지. 이거 질 거 아니야. 야 나 보선돌 잘 사서 불렀 줄 알았어. 야 좀 끌고 가. 저희가 오랜만에 해서 그렇지 팁업이 안 맞네요. 경기는 저희가 두 판이나 잡았지만 저랑 엄마가 레노드 칼을 얻었어요. 다음 스킨 나올 때는 꼭 제가 가지고 들어와. 뭐 탈 것 같아요. 오늘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안녕.